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3년 12월에 출구된 2014년식 현대 포터2 초상추 슈퍼캡 플러스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4만 5천km 오토미션 차량이고 판매금액은 102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상태 점검기록도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3년 12월 5일 출구 2014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14만 5천 155km 단순 수리 있음 사고 없음 인넷, 펜다, 양웬다 교환됐고 조수석 안문도 교환이 됐어요. 이제 외관 위주로 교환이 됐고 다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이기 때문에 이제 단순 교환 무사고로 들어가고요. 뭐 골격이나 이런데 먹은건 전혀 없고 외관 위주로만 교환된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유 없고 냉각수 누수도 없고 미션도 멀쩡하고 따로 특이사항은 전혀 없다고 나와있네요.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면 측면 사진, 반면 사진, 측면 사진, 측면 사진, 측면 사진, 후면 사진. 바닥 날개 너무 깨끗하구요. 다 교환한 것처럼 너무 깨끗해 보이고 앞좌석, 핸들,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4만 5천 156km 사이드미러 열선 장착되어 있고 오토미션 그리고 후방 센서, 앞타이어 많이 남아있구요. 뒷타이어도 상태가 굉장히 양호해 보입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구요.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3년 12월에 출구된 2014년식 현대 포토2 초장축 슈퍼캡 플러스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4만 5천 킬로미터 오토미션 단순 교환은 있지만 무사고 차량이구요. 뭐 누유나 이런 특이사항 전혀 없고 단순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세보다도 더 저렴하게 나와있는 금액이 착하게 나와있는 차량입니다. 판매금액은 1020만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